자, 설 연휴 기간 빅스 X 토크 이번에 70편입니다. 밤사이에 겨울이적 시장 막바지다 보니까 이들, 저들이 막 이제 오피셜이 나고 있죠.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 이 밤사이에 로셀소가 임대로 와 있었잖아요, 베티스에서. 근데 뭐 이적 조항이 있었죠. 근데 완전 이적을 시켰습니다. 무리뉴가 로셀소가 필요한 자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완전 영입이 됐고요. 요즘 폼을 유지하는 거라면 굉장히 좋은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데려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댓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무사 덴벨레가 아니라 에릭센의 대체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로셀소가 덴벨레의 대체제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보여줬다는 칼럼이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대체하다, 누군가의 대체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글로 쓰니까 그런 거지 어떤 선수가 어떤 선수로 딱 대체된다. 이게 사람이 게임이 아니잖아요. 누구 빼고 누구 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들어오면 약간의 어떤 스쿼드 변화도 있어야 되고 전술 변화도 조금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선수마다 개개인 성향이 다른 거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고 싸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다니까 서로 간에 아, 이거는 그런 거다, 이런 저런 거다 논쟁은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추갈못이다, 축자랄이다 얘기하는 건 좀 우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셀소가 중원에서 압박을 풀고 나오는 모습 때문에 야, 이거는 정말 덴벨라의 빈자리를 이런 식으로도 채울 수 있구나라는 칼럼을 소개해 드린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막 서로 물고뜨고 싸우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에릭센, 인텔의 이적 완료 지었습니다. 24번 받았대요. 찬우 형이 이야기한 게 이제 뒤에 올라갈지 앞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에릭센은 동기부여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고 여러 가지 저는 그... 세리아 가면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로써 인텔에서는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 어떤 이 동창회가 구성이 됐죠, 인텔에서. 루카쿠, 모제스, 영, 에릭센 그 다음에 알렉시스 싼구 거기다가 로마 만나면 미키타리안 있죠 스몰링 있죠 많아요.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맨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마무리 중입니다. 여기 꽤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이거는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 그리고 조르제 맨데스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딜에는 조르제 맨데스가 개입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올드트리포드에 와서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조르제 맨데스가 어떻게 보면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라이올라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라이올라는 빅스타 한두 명을 가지고 막 딜을 치는 스타일이라면 조르제 맨데스는 저희가 얘기했듯이 발렌시아, 피터링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올브아임튼 이 사람은 구단 하나를 좌지우지하는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가 있었냐면 바르셀로나가 발렌시아의 로드리고를 임대 영입하고 싶어 했어요. 왜? 스와르제의 대체자가 필요했어. 그리고 겨울에는 로드리고가 필요했고 돌아오는 여름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일단 발렌시아한테 로드리고를 데려오고 싶어. 근데 그냥은 안 데려올 것 같으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겨울에 사 사서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남은 후반기 동안에 발렌시아에 임대를 보내 그 다음에 로드리고를 바르셀로나로 데리고 오는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의무조학 의무이적 조항을 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와르제의 잠깐의 대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잘하면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의무이적을 조항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는 바라지 않았던 거야. 그런 의미에서 발렌시아는 이거는 의무적 넣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이 딜에 대해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로드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다 엮여있는 딜을 이야기가 빡 나오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쫄린 거야. 어쨌든 누군가가 사와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밤새 이 딜 얘기가 나오니까 우드워드 입장에서는 그냥 딜의 비드의 액수를 올린 거죠. 빡빡! 그러니까 아 이제 주로전면대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의중을 어떻게 알겠냐마는 어쨌든 본인의 선수 이적시키는 거에 대해서 핀은 어디로 가나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유에서 비드를 올렸고 스포르팅 입장에서 콜! 이렇게 돼서 조만간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맨유 이적 오피셜이 뜰 것 같습니다. 기본 액수 715억이에요. 옵션이 모두 발동되면 천억이 넘는 큰일이죠. 근데 이게 사람이 진짜 특이한 게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저는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르셀로나에서도 어떤 식으로 좀 본다 그러니까 잘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죠? 사실 바르셀로나가 영입을 최근에 보면 잘 된 것도 있지만 이를테면 우스망 덴벨레 같은 경우는 안 된 거 아니에요. 쿠티니도 잘 안 된 거고 그래서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지금 맨유행이 거의 확정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저들과 뭐 각 개개인이 생각이 다른 겁니다만 잘만 하면 맨유는 저는 돈 걱정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돈이 잘 흐르는 팀이잖아요. 굴러가는 팀이니까 이 선수가 EX 대비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와서 잘하면 별 그리고 옵션이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출전 시간이랑 맨유 챔프 진출 말고는 나머지는 사실 뭐 이게 사실이라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발롱도르 되면 쩔지 만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발롱도르를 탈 수 있을 만한 활약을 한다 그럼 이 돈 줘도 안 아깝고 맨유 챔프 우승하죠? 그럼 이 돈 줘도 안 아까운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이 옵션은 저는 의미 없는 함 오히려 달성할 수 있으면 좋은 옵션이라고 보이고 그래요. 저는 뭐 이거는 맨유 입장에서는 무조건 당장 겨울에 누군가를 수혈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하간에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완벽하게 리그를 접수하고 온 선수니까 뭐 저는 맨유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잘했다고 봅니다. 이 밤사이에 맨유팬들 소수가 우드워드 집을 공격을 했나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좀 이거는 뭐 현지 얘기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선을 넘은 거죠. 이거는 자제를 해야죠. 욕하는 건 모르겠는데 뭐 계속 공격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자 뭐 첼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밤사이에 이적 소식을 좀 잠깐 종합을 해봤고요. 자 첼시 에페이컵 얘기를 해봐야죠.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헐시티 원정에 가서 2대1 어렵사리 승리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16강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상대가 안 정해졌습니다. 스탠포드브리지에서 하는 거는 정해졌는데 누가 결정이 되냐 해야 되냐면 슈레스버리타운 OR 리버풀 이 두 팀 간의 재경기에서 승자가 붙어야 되는데 이 뒤에 바로 붙어 나올 리버풀 영상에서 이 리버풀 재경기 이슈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버풀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어린 선수들이 나와도 리버풀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첼시는 16강에서 어려운 상대를 만날 가능성이 크고 슈레스버리타운이 올라온다면 비교적 리버풀보다는 손쉬운 상대를 만나게 되는 거겠죠.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적시장 얘기를 해봐야죠. 약간 지금 분위기는 야 이거 뭐야 설마 이렇게 끝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적시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야 그래도 여름 이적시장에 징계가 있었고 겨울 이적시장의 징계가 해제가 됐으니까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래도 야 로만이 돈 푸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웬걸? 별 얘기가 없어요. 램파드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한 걸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축구를 위해서 선수를 찾고 있다. 나이? 상관없다. 그 다음에 허리스티 경기 이후에 또 인터뷰를 보면 추가 이적 소식 업데이트가 없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얘기는 즉슨 영입 좀 해달라. 마리나 그라노프 스카이야 로만 형 영입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뭔가 가까워진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나 그라노프 스카이야가 워낙에 쉬익 하다가 빡! 이적을 터뜨리기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뭐 미드필터가 필요하다 레프트백이 필요하다 센터백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뭐 전혀 이야기가 없고 영입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필요로 하는 이 공격수 쪽에서 영입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공격수들은 뭐 대동소이 합니다. 일단 토트넘이랑 이야기 같이 나왔던 크시슈토프 크시슈토프 피옹티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탈리언론에서는 2700만으로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350억 정도의 빚을 했는데 뭐 디아슬레틱에서는 최씨름은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텔레그라퍼의 맨론은 카바니를 선호했다. 그런데 카바니가 아틀레티콘 마드리드 쪽을 더 선호하더라. 그러면서 피옹티크에 관심이 있는데 만약에 모든 옵션이 사라진다면 루카요비치를 임대할 가능성도 있다. 가능은 하다. 그러니까 한다가 아니에요. 가능은 하다. 정도 얘기가 있고요.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언론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체스카 모스크바 CSKA 모스크바 체스카에서 러시아 포드 98년생의 어린 선수거든요. 이거 앰빌리안 앵커 피오도르랑 이름이 같습니다. 페오도르 찰로프 피오도르 찰로프라는 선수를 노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선수 좀 찾아보니까 러시아 연령별 대포 15, 16, 17, 18, 19 쫙! 그냥 다!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고요. 이번 시즌에 19경기 출장했고 5골 내기 도움이니까 뭐 스탯은 준수해요. 가격은 300억 정도 이 선수도 링크가 돼있고 그 다음에는 토리노를 7대 0으로 까붙은 아탈란타의 왼쪽 풀백 독일의 왼쪽 풀백이죠. 고젠스 고젠스 링크는 원래 있었던 편인데 계속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되는 가격은 390에서 400억 사이다. 고젠스는 잘하거든요. 물론 세리아산 이 풀백을 데려와서 실패한 바가 몇 번 있었죠. 알론소도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자파코스타 안좋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디마르조 쪽에서는 토트넘이 지루를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지루가 에 첼시를 간다. 지루는 그러면 갈라스에 이어서 런던 왕이 되는 겁니다. 아스날 첼시 토트넘 나가는 거니까 글쎄요. 근데 제가 첼시라면 제가 첼시의 수뇌부라면 지루 개인의 어떤 개인 선수에 대한 어떤 그런걸 제외한다면 토트넘이 안 보내죠. 지루 무조건 부메랑 맞습니다. 토트넘 가면 저는 무리뉴가 잘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제가 첼시라면 보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적시장 얘기는 여기서 어느정도 끝인데 첼시가 재밌는거는 바로 메인 스폰서십이었습니다. 원래 첼시가 달고 있었던 메인 스폰서십이 예전엔 삼성이었고 최근엔 요코하마타이였잖아요. 요코하마타이어랑 계약이 끝났대요. 근데 요코하마타이어는 메인 스폰서 딜만 끝난거지 나머지 스폰서십에서는 뭐 좀 더 연장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떤게 달리냐 봤더니만 영국에 위치한 이 모바일 통신사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사 스폰서 뭐 있었어요. 다 기억하시듯이 뭐 잉글랜드 쪽에서는 메뉴가 달았던 보다폰 그 다음에 아스탄에 달았던 O2 그리고 여전히 뭐 또 외국에도 있는 T모바일 이런 데가 이제 모바일 회사 아니야. 우리로 따지면 SK KT LG유플러스 이런거에요. 뭐 보니까 영국의 최고의 5G 보유 사래 2003년대는 3G 사업도 많이 했다 그래요. 뭐 잘 모르겠어. 여튼 그렇대. 근데 중요한건 뭐가 중요한게 뭐가 중요하냐면 철시 남자성인 팀도 했구요. 여자팀도 했고 뉴스까지 했구요. 3년 계약을 했는데 이름이 3야. 3. 우리나라로 따지면 3이야. 따지면 그냥 3. 3이라고 써있는건데 이 3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 회사의 로고가 아라비아 숫자 3이에요. 거기에 약간 막 뽀글뽀글뽀글뽀 뭐 이렇게 돼있어. 근데 이게 아직 유니폼 디자인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램파드랑 이렇게 서갖고 이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도 보면 뒤에 등번호의 3만 써있는 상태로 돼있기 때문에 아직 스폰서십을 어떤 식으로 할지 결정이 안된 것 같아. 디자인을. 그런데 이 3이라는 아라비아 숫자 때문에 야 이거 설마 괴랄한 디자인이 나오는 거 아니냐. 별의별 그러니까 막 합성한 유니폼들이 여기 막 사진 나오는 것처럼 있는데 별의별 예상도가 다 나와요. 근데 이게 모냥세가 조금 재밌어요. 만약에 영문으로 3만 들어가면 오 뭐 근데 3에 3? 그것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3만 띡이 있죠. 그러면 야 이게 뭐 앞뒤 3 똑같은 뭐 이럴테면 지금 누가 3번입니까? 알론소가 3번 아닙니까? 예. 앞뒤가 뭐 3번 똑같은 거야 아니면 뭐 이럴테면 뭐 이렇게 귓성말로 선수들과 막 이렇게 막 얘기해 그러면 야 야 저기 승점 3점 걸어간다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별의별 드립이 다 나올 거라고. 근데 실제로 이 3 3 이 회사가 아일랜드 대표팀이랑 스폰서십을 맺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3이 써있대요. 그래서 약간 첼시 팬들은 물론 뭐 야 요카마에 대해서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간 분들이 있었잖아요. 안 예쁘다고. 그래서 야 이게 떨어지는 거 좋고 계약 기간도 뭐 너무 길지 않은 것도 괜찮고 왜냐면 요즘에 계약 기간이 너무 길면은 나중 되면은 액수가 낮은 딜이 되니까 요카마 타이어보다도 액수가 높아. 다 좋은데 아유 모양새가 조금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는 지금 사실 이적 시장에서 좀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적 관련된 이야기가 좀 적은 편이고 스폰서십 얘기만 있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브루노 필란데스 메뉴 바쁘고 토트롬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첼시는 조금 첼시 팬들이 약간 마음이 급하지 않을까. 왜 이야기했듯이 겨울 이적 시장에 누군가를 보강을 해야 챔피티켓 딴 다음에 여름에 제이든 산초도 누구든 사올 거 아니에요. 제이든 산초는 첼시를 좋아한다잖아. 야 산초 플래시계에 오도이 막 이런 애들이면 괜찮아요 점구. 근데 챔피티켓 못 따? 그러면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챔피티에 뛰고 싶어 하니까 요즘엔. 그래서 아 첼시는 남은 기간 동안에 마레나 그라노프스카이아가 굉장히 좀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첼시 여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은 리버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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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